자궁근종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동석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수술도 두 차례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궁근종은 재발률이 20-30% 정도 됩니다 현재 30대이시며 미혼이심으로 자궁과 난소를 잘 보존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레나가 자궁근종의 성장을 억제하지는 않으나 근종으로 인한 증상들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시술이 그렇듯 미레나 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이 부정출혈과 복부통증입니다 보통 20명 중에 1명꼴로 심한 부작용으로 미레나 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2-3개월의 적응기간을 지내보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비수술적 치료 등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